나도 이제 방에 살 거 봤는데 우리 김지안이가 청소 깨끗하게 해줘서 엄마가 할 일 들었다 고마워 아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말 안 하고 쓸네 아 야 너 생일필 내가 다 꺼내지 말랬지? 하 진짜 너 이거 다 정리해라 끝나고 니가 응 언니가 해 아 알았어 같이 도와줄게 아 야 너 잘 피지도 못하잖아 아 잘 피게 잘 피게 너부터 피해라 야 그거부터 피는 거 아니거든? 이 방도 좁아 이 방도 좁다고 그래서 지우랑 나도 맨날 덥다 좁다 싸우는 거라고